2023년 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합격전략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목차입니다. 수행업무를 시작해서 합격학습전략까지 7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행업무입니다. 에너지관리기능장이 어떠한 수행업무를 하느냐 보면 첫 번째 보일러 시공 그리고 취급에 관한 최상급의 숙령진흥을 가지고요.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를 한다든지 소속된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그리고 현장훈련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경영층하고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 그 다음에 진로를 보겠습니다. 진로와 전망. 보일러 설비 저장탱크 난방용 배관을 포함하는 가정용 그리고 사무실용 등의 보일러 시공업체,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업체 그리고 보일러 설비조립 및 보수업체라든지 보일러 취급기업체 그리고 에너지관리진단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고요. 이것 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도 진출합니다. 전망은요. 지금 이 분야가 기능장이잖아요. 에너지관리기 기능장인데 에너지관리, 열 설비들이요. 자동화가 많이 확산되는 추세죠. 그렇기 때문에 기능장이 되더라도 컴퓨터, PLC, 센서 등 자동 제어하는 이론 그리고 실무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. 그럴 필요가 있고요. 중간관리자로서의 종합소양을 쌓아야 되는 거죠. 부당하는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. 그리고 현정관리의 최고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응시조건을 보겠어요. 응시조건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이거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해당이 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. 첫 번째 것을 보시게 되면 동일 유사 분야에서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. 그러면 그 취득한 다음에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이수예정자가 해당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종사한 사람 그 다음에 기능사 같은 경우는 취득 후 7년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능사가 없다 하면은 실무를 9년 이상 한 사람은 자격이 됩니다. 응시조건 자격이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기능장을 다른 분야의 것을 갖고 있는 분도 시험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여섯 가지 중에 한 조건이 되면 되겠습니다. 검정방법입니다. 검정방법 이거 이제 필기 시험이죠. 좀 전에는 PBT 그러니까 페이퍼 페이퍼 베이스트 테스트 그러니까 페이퍼 베이스트 테스트라는 말을 쓰진 않았는데 옛날에 시험지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PBT라고 하는데요. 이것은 뭐냐면은 컴퓨터 베이스트 테스트에요.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에너지 관리 기능장 이것은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실시를 해 오고 있죠.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문제를 보고 답을 체킹하는 거죠. 컴퓨터에 나오는 걸. 그래서 한 교실을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이제 막 분야도 달라요. 그리고 문제가 다 다르죠. 같은 분야에 처음을 봤다 그래도 문제가 다 달라요. 사람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저수라는 저자들은 이제 복원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19년도 이후로부터는 복원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마다 다른 문제가 많죠. 같은 문제도 가끔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아주 이제 그 어떻게 됐죠. 기능장 필기를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보는데 거기서 그 몇 회가 있어요. 그 안에. 그렇게 해서 그 안에 택해서 처음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두 번 보는데요. 이 기능장은요. 기능장 말고 기사라고 있죠. 기사는 1, 2, 3, 4회 이렇게 있잖아요. 그렇게 안 하고 기능장은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냐면 2023년은 73회, 74회가 해당돼요. 그러니까 1년에 두 번. 작년에는 뭐예요? 71회, 72회였겠죠. 그래서 올해는 73회 한 번, 74회 한 번 이렇게 두 번 실시를 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올해는. 자, 일정 표현은 그 큐넷, 인터넷에 그 큐넷을 참조하면 되겠고요. 자, 검정방법을 보겠습니다. 출제 형태는요. 객관식으로 사지태계형으로 출제가 되죠. 그리고 이제 과목수는 한 과목이에요. 한 과목. 그래서 60문항이 나오죠. 60문항을 60분에 푼다. 평균 한 문제 1분이 되겠죠.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. 1분에. 또 1분이 조금 더 걸린 것도 있겠지만 1분도 안 걸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다. 자, 합격 기준은요.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데요. 문제 개수로 보면 이게 36개가 나오죠. 36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 되겠습니다. 자, 시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. 열역학 및 유체역학. 미리 말씀드리자면요.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역학 뭐 이러면 과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선택한 책이 동일주판사 책인데 이게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어렵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별로 출제가 안 되고 대도 쉽게 나옵니다. 조금 어렵다 싶어도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.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, 그래서 이 순서는 출제 범위 그래가지고 공단에서 나온 거 있죠. 그 순서하고 달라요. 근데 내용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자, 보시게 되면 21년 제가요. 하반기. 저 2자 쓴 건 하반기 얘기한 거고요. 21년 하반기에서부터 22년 하반기까지 3회 차죠. 이걸로 평균을 내봤어요. 그랬을 때 몇 문제가 나왔고 이게 비율이 얼마다.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제가 내놓은 건데요.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딱 보시다시피 보일러 구조학이라는 데서 50%가 나옵니다. 30문제. 제일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부분 제일 중요한 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. 그 이게 양이 많습니다.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에너지관리기능장이지만은 사실상 좀 보일러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보일러의 본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본체, 그 다음에 뭐예요? 관련 연료, 관련 부속, 다 나옵니다. 하도회적인 것이.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도 하죠. 양이 많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당이 나오고 30문제 해서 50% 그리고 그 다음이 이거예요. 이거. 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. 보일러 취급하는 거하고 안전관리. 이거 중요하잖아요. 여기 8문제가 나옵니다.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. 이거는 거의 이렇게 나오고 이건 약간 이제 아래위가 있고 해마다. 그런데 이제 똑같이 나오는 게 있죠. 공업경력 이것은 모든 기능장 시험에 딱 6문제가 나와요. 55, 56, 57, 58, 59, 60 이렇게 해서 6문제예요. 어떤 분이 이거를 55으로 시작이 되니까 5문제를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게 아닙니다. 6문제예요. 6문제가 꼭 나오고. 그 다음에 조금 귀찮은 게 있죠. 이거 에너지 관리 법규. 법규가 살짝 나옵니다. 문제가.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. 그렇게 되어 있고요. 메인이 그렇고요.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연력학 미 유체역학, 보일러 구조학, 보일러 시공, 보일러 추급 및 안전관리, 배관 일반, 보일러 제로, 재료. 제로로 발음이 되겠죠. 재료. 이게 발음이 어렵지만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이상해요. 여기 보면 재료 부분도 사실 보은제에 관련해서 실무도 연관도 많은데 많이 안 내더라고요. 출자자들이요. 그런 특징이 좀 있고. 그러니까 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라고 써놨는데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. 한 문제에도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. 그런 조금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관련 법규, 공업 경영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수험 대비해서 우리 어떻게 공약을 할 거고 하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제가 선택한 사용 교재는 제가 이것을 사실은 에너지 관리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요. 기능장 같은 경우도 제가 써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사상의 교수님 거 동일질 판사한 거 이걸로 선택해서 강의를 합니다. 이 교재는 일반적인 교재예요. 출제 기준에 따른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필기 기출문제가 2006년부터 수록되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CBT 필기 시험 복원 문제는 2019년부터죠. 이렇게 해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합격 학습 전략입니다. 사실 이거를 들으려고 아마 한번 들어보시거나 유심히 들어보거나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. 제가 특징적인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죠. 열역학 미 유체역학 뭐라고 써있죠? 어려운 건 하지 말자. 이렇게 제가 써놨죠. 근데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굳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알고 싶어하는 분도 있어요. 그럼 알려놓은 드립니다. 다만 우리 기능장 시험에 그렇게 영양간이 있지 않습니다. 그 점 참고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열역학과 유체역학은요. 나왔던 것만 보시고요. 그 관련된 공식 보고요.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. 깊게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구조. 이게 양이 많죠. 출제가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보일러 구조학은요.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드릴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보일러 시공 분야 하고요. 그 다음에 보일러 취급 안전관리. 그 다음에 배관 일반. 이것도 만만치 않지만은 기출 위주로 확실을 하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없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리까리한 게 이겁니다. 아리까리는 좀 속어지만은 뭐냐면 보일러 재료. 재료 사실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게 출제 비는 건 굉장히 낮아요. 안 할 수도 없어요. 이거 어떻게 하느냐. 그럼 이것도 이것처럼 자 기출 위주로 합시다. 하고 싶은데 기출이 별로 없어요. 없으니까는 이것은 뭐랄까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되겠어요. 즉 여기서 보일러 재료 쪽에서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.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거죠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. 가끔씩 비효율적인 공부를 이상하게 지향하는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분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. 자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자.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이 법규는요.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요. 법규가 사실은 그 어렵진 않지만은 공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게 법규입니다. 어려서가 아니고 양도 많고 뭐 사실은 우리는 기술자잖아요. 기술적이나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규정에 정한 게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어렵진 않지만은 좀 귀찮은 존재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. 그렇지만 중요한 존재죠. 그러니까 출제 주변 내용과 친하자를 제가 써놨는데 출제 주변인은 뭐냐면은 출제되는 내용들 있잖아요. 기출 그러면 그거 연관돼서 약간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. 약간 벗어나면 주변으로 해라 이거예요. 그리고 분명한 거는 출제되는 거는 확실히 되고요. 그 다음에 에너지 힌트가 또 뭐냐면 에너지 관련 벗기 힌트는 에너지 관련 벗기 있잖아요.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수 항목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출제하기가 좋거든요. 그런 것도 봐주시고 숫자 숫자 나오는 게 있어요. 숫자 숫자하고도 친해야 돼요. 1년 2년 뭐 이런 거 있죠. 아니면 30일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. 숫자하고 친하고요.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공업경영입니다. 공업경영에서는 6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공업경영 이렇게 돼있지만 이게 출제가 상당히 넓어요.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보면 생산관리 생산운영관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품질경영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. 굉장히 이게 넓고 그러니까 이거를 툭 보면은 품질경영 뭐 기사 뭐 이런 수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출제되는 거에 의지하면 돼요. 출제 기출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?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하라. 이거를 공업경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또 어떻게 된다?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공부령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매년 6문제가 유세가 출제가 되니까는 기출 위주로 합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설명을 끝났습니다. 그래서 결론 저와 함께하는 효과적인 학습 이것은 여러분을 합격의 느낌이 눈앞에 있게 이렇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험생활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어려움 유혹들이 있습니다. 모두 뿌리치고 합격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 속에서 에너지관리기능장 자격취득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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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